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. 월웅! 오늘 더 기용시 들어온 핫도그TV의 가짜 먹방 워웅! 오늘의 깐텐츠! 아재 입맛 대 애드림맛! 공식적으로 애드림맛은 이쪽이 더 맞지 않나요? 햄버거 중에서도 불고기버거만 먹어요. 햄이 없으면 밥을 안 먹거든요. 그 막 제가 실제로 이 친구 집에 가서 많이 봤는데 밥상에 햄이 없으면 막 안 먹는다고 하고 아 진짜 햄이 없으면 안 먹는다고 하고 아니 그랬잖아요. 언제 그랬어요 제가? 안 그랬다고? 제가 봤는데 햄스패이 없으면 안 먹고 내가 먹는데 이랬다고? 와 남의 엄마 같고 너무 장난치시네. 제가 대표이서 X씨에게 사과드리겠습니다. 우리 엄마한테 네가 왜 사과해. 굉장히 MSG를 많이 드린 거고 정확히 오피셜로 말씀드리자면 햄이 없다. 그 엄마를 종이 불러내긴 했어요. 어머니! 어머니! 건의를 종종 드렸다. 저는 입맛이 제가 의외로 핑계그랑 닭이 좀 까다로워가지고 저도 약간 애드림맛? 자 그래서 오늘은 누가 아재 입맛에 관한 음식을 먹을지 누가 초딩 입맛에 음식을 먹을지 어떤 게임을 통해서 뭘까요? 갑자기? 온라인 게임 BGM 듣고 게임말 오! 저는 게임 자주 했기 때문에 첫 번째 게임이야? 아 나 안다니까 척하는 척이야 저 속에서 내가 진짜 사기 많이 줘 저 모든 게임에서 사기를 안 친 게임이 없어 크레이지 아케이드 정답! 오 나 몰랐어 그 한테가 또 별이 없거든요 왜 풀 수 있구나 그거 사사 맞추려고 진짜 저것도 안 나와요 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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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 빼야 돼가지고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애들 입맛 아니 저한테 맨날 물어보거든요 뭘 물어보든 맛있는 거 그냥 먹어 한 번 꺾는 재미를 몰라 그렇게 할 거야? 먹고 싶다면서도 배려해 준 건데 그럼 솔직히 말해보세요 솔직히 뭐가 먹고 싶어요? 초딩 입맛 자 그러면 제가 초딩 입맛 이쪽이 아재 입맛으로 먹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 주집 그전에 컨셉 들어갑니다 아재가 아니고 아재 흉내내는 초딩인데요 밥취삼 윈들 밥취삼 capacidad 이미 오버워치 등등 보상 주웅이 하거라 맴매 결심 첫 번째 음식을 내올거라 이거 뭐에요? 아 이거 너무 좋다 아! 늘 즐겨 먹는 음식이 나왔구나. 이게 지금 양파가 아니었구.. 삼? 양파가 아니었구만! 내가 좋아하는 게 여기 다 있어. 님 맛이 어떠삼? 혹시 꿰싸이신 단나요? 우리 아들들은 매운 거 좋아한단 말이상. 아 이거 그거네요. 이거는 옛날 소수지. 요즘 애들이는 거 안 먹습니다. 버리겠습니다.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? 요즘 애들이는 거. 저 요즘 애들이잖아요. 자 돼지 껍데기 한 번 먹어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한 구. 간이 하나도 안 돼있고. 젤라틴이 많이 흥려돼있어서 좋아요. 아 콜라겐 콜라겐. 젤라틴은 뭐야? 아 콜라겐. 젤라겐. 젤라겐지. 아.. 안 좋아 삼? 좋아? 네. 좋아하지. 아저씨도 오래 이런 거 같아. 네. 다 먹어보겠습니다. 좋아. 좋아. 어. 아 색깔 좋지 않아. 우와. 우와. 비린내 쩌삼. 이게 센 간이에요 이게? 네. 와 너무 무서워했다. 다음 음식. 시작. 와 나왔다. 와 나왔다. 나왔네요. 실파로 나왔습니다. 나왔다. 와 나왔다. 청국장만 아니었으면 좋겠다. 뭐예요? 추어탕. 손 추어탕. 미꾸라지가 건강에 진작 같아. 야 널치 같다. 아휴 꼬리가 말거려. 오오. 저는 튀김 우동. 튀김 우동을 애들이 많이 좋아해요. 파시방에서. 아 피방에서. 맞다 맞다. 미치겠어. 피먹으면 밥도 좋겠구만. 그냥. 와 이겼다 오늘. 한번 먹어볼게요. 아 이거 큰일 난데. 겨울에는 잘 안 먹지 않아요? 겨울에는 더 말지 그쵸. 아니 이거 먹으면. 추워. 왜 이렇게 해줄아. 과도한 의욕을 해. 내가 지금. 아 진짜 겨울에 하는 전쟁이 뭔 줄 알아요? 추워. 아 너무 맛있다. 맛있네 이게. 아니에요. 무슨 맛있네. 아대들이 이런 거 빼는 거 봤으니까. 아 그럼요. 밥도둑들이에요 다들. 그럼요. 미치겠다. 꼭 애들은. 컵라면 이렇게 먹어요. 맛있어. 게임 맛있어. 아 나도 이거 하고 싶다. 잘 할 자식인데. 한 입 한 번 거의 먹을게요. 아재처럼. 숨을 안 쉬고 엄청 쿵쩍쿵쩍 때문에 먹어야 돼요. 그치 그치. 아 못 알겠어 너무 맛있어. 이게 원래 간 것도 팔지 않나? 간 추워 타입으로 많이 먹지. 그쵸. 이거 먹기가 좀 그러니까. 많은 분들이 오빠들이 못 먹는 음식을 피디들이 준다 그래가지고 피디가 자기가 충분히 먹을 수 있다고. 그래서 우리 피디들. 여러분들. 어? 1등. 그래서 우리 피디들이 이렇게 욕먹을 정도로. 욕먹으려고 울리는 게 너무 티가 나잖아요. 아 이거는 진짜 내가 못 먹어요. 진짜 이거는. 어때요? 먹고 싶어요? 추워 3마리 먹어보겠습니다. 와. 잘 먹네. 좋았는데요? 이제 너는? 이제 몰랐는데. 자 다음 피디 나오세요. 근데 왜 자꾸 떨어야 돼? 아 예. 아 예. 아 예. 오세요. 네. 세워보 맛있는데요? 선지적인데요? 네. 너는 이제 세 개를 먹어야 된다. 아. 아 너무 맛있다. 진짜. 예. 진짜 애들이 좋아하는 별이에요. 돈가스 이거 완전 킬러 아니세요? 이거 이거 바로 죽여버려. 그리고 아재 음식은? 아 삼치구이 정식. 아 이거 진짜 제가 음식점 가서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먹은 정식이에요. 이건. 제가 마크 정식을 좋아하는데 이 정식은 제가 잘 안 먹는 거거든요? 냄새가 살짝 나거든요? 오 나 이거 안 입힌다. 오 야. 생선 너무 맛있다. 짭짤 고장이. 음. 음. 너무 맛있다. 음. 오 진짜 아저씨 같다. 어우 생선 맛있네요. 짭짤 고장이 잘 구웠다. 우리 엄마가 다 말해줬네. 우리 엄마가 미쳤습니다. 엄마 오늘 그렇게 그랬어. 아니요. 아니 너 왜. 내가 한 입에 다 먹으면 한 입 먹을래. 선생님 표정이 안 변해야지. 오케이. 하나는 안 매운데? 진짜로 안 매운 고추데? 아니 잘못 샀어. 진짜라니까. 진짜 하나도 매운 게 아니라니까. 잘못 샀어. 고추를? 응. 아 매운데? 안 매운 고추야. 뭔 개소리야. 진짜라다. 아 매운 거 아니에요. 왜 연기를 하지? 진짜 맵다고. 매운만에 나? 어. 진짜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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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핫도그인가요? 아 핫도그. 아 핫도그. 500원이었거든요 핫도그 옛날에. 응돈으로 맨날 500원씩 받아서 사먹었다는 게 되게 나. 어. 진짜라. 진짜라. 뭐예요? 조라온 파이스카이. 오늘의 간식 게임은 초딩 유행어 맞추기. 엉헉. 저는 또 잘 아는데. 뻑가춤 감사하여. 진짜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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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오픈 채팅할래? 정답! 좀 아쉽네요? 아 완전히 초딩이야! 여기 아바라 하나요! 아바라요? 아이스 마늘아한테 한 잔이요? 정답! 와 너무 잘한다! 아바라? 뭐야? 뭐야 갑자기? 신어다! 하고 빡힝 한 입만 쓸 거 같아! 한 입만 쓸 거 같아! 쓰낄 거 같아가지고! 뭐야? 칩춥과 영양제는 나왔어요! 칩춥이랑 이거 안먹는데? 기블리집도 안먹는데? 달달구리랑? 한 입만! 딴 눈 돌아가는데? bisi-작! 시작! 오오오오! 크어! 하악 악 아 좋다 저런거 끈 다 안됐어 아 이빨 너무 싫어 준것같애 근데 그 시간은 어떻게 먹을 수가 있지 되양중 나왔어요 이 새끼야 진짜 범차한게 뚜껑을 안 열고 UV와 빨라가 있어 어쩐지 안나와더라 자 그럼 이렇게 Today the season 아재음식으로 오늘 콘텐츠를 해봤는데 아기때 많이 먹었던 음식들이 나와서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달고 아재음식은 다음엔 저희가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 번호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